눈, 코, 입, 얼굴이 크다는 거 같아. 그게 너무 싫었지. 진짜 너무 싫었는데. 유치원 졸업 전에 찍는데 정말 모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럼 넌 귀엽잖아. 야, 곰돌이가 머리가 크잖아. 야, 곰돌이가 얼마나 힘들었어. 자, 우리 아가들이 헤라 엄마랑 이제 앞으로 인생살이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노는 거야. 인생이 노는 것임을 가르쳐 줄 거예요. 흐어어어어어어.. 어떻게 노는 거냐. 덕질하듯이 인생을 살면 신나거든? 누구를 막 예를 들어봐. 헤라 엄마한테 덕질하듯이 нем을 그렇게 미친듯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 출세한다. 여러분이 어떤 걸 여러분의 일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출세 해. 그리고 헤라 엄마한테 막 뺏는 마음 쓰잖아. 우리 아기들 경매라방 청산 많이 될 거야. 경매라방에서 막 뺏는 것을 쓰는데 돈inging 이렇게 가까이 다 variables. 또 애인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돌진하는 거야 우리 애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같은 애기를 좋아할까? 이러면서 너노노 덕질하게 되면 그것도 깨져요 여러분이 연예인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고 덕질을 하면서 그거의 의미도 몰랐고 그걸 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걸 써야 된다는 것도 몰랐을 거야 수치를 많이 당하고 회랑만 보고도 저 여자가 나이가 늙었는데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야 내 세상이야 마음의 세상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내 꿈을 이루는 곳이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몸으로 배우고 용기가 생겨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그 도전이랑 꼭 젊은 사람만 도전이 아니죠 내가 이런 옷 입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 못 입고 이렇게 쫄아 살았던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조차도 인생을 매일매일에 도전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걸 못해 마음은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면서 마음을 허용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그 시발점인 덕질을 시작하는 거야 덕질 할 수 있는 아기야말로 그걸 할 수가 있거든 처음에 헤라 엄마한테만 쓰다가 허용 많이 받으면 좋아서 이제 딴 데 쓰면 효과가 좋거든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운정하게 되고 마음 공부하는 아기들은 마음 공부에 큰 진정이 있을 거지 덕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덕질을 하다가 수치당하고 세상에 갖고 싶은 거 하나도 못 갖고 나는 수치스러운 에고라 못 갖는다고 착각하는 아기들은 자기가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왜 헤라엄마를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니까 헤라엄마는 그냥 육체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 영체잖아 그러니까 헤라엄마의 영체가 담긴 물품 같은 거 여러분 키트로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패니팅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막 해주고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고 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기 바래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영체가 또 다르지만 헤라엄마와 하나의 그 영체가 되는 날까지 깨닫는 날까지 삶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아가를 만든 이유고 여러분과 사랑하면서 저도 살고 싶어요 사랑하면서 사는 건 이런 말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통하고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가족보다 소중하고 온 세상과 소통하거든요 우리 아가들 파이팅! 파이팅! 마실 때 최대한 숲을 차봐야 돼 아 잡았어요 저 수 아셨어요 엄청 달달한데요? 생각보다? 라면 뿌려주고 뽀뽀다는 거씩 해주고 이런 거 선물도 하나 주고 이런 거를 해 해줄 수 있어 해당면이야 우산 경맥대 아가만을 위한 팬서비스 라면이 먹고 싶어 라면 먹방 그렇게 해요? 라면 먹고 갈래? 응 라면 먹고 갈래? 이걸 할까? 공국할 때 한 번 와보겠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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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뒤로 둬요 아니 정신을 찍었지 나는 에스라엘이야 너희들이 못 찍을걸? 나는 이렇게 손에 니들 어허우 이랬어 너희들이 못 찍을걸? 찍어야지! 잘해 죽겠다 잘 보여 야 이 아기들 어떻게 해야 되냐? 가 한 대씩 때려줘야 하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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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다 뭘 좋아해? 막고싶대 막고싶대 여러분 혜란님한테 맞는 게 얼마나 사람있지 저 부러워서 막고싶대 댓글에서 나도 맞고싶다 이럴걸요? 네 부럽죠 혜란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자 잘자 갑니다 네 안녕하자 디테일 할 것 같은데? 안녕하자 아쉬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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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면지